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로마사 농구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스키피오의 탄핵에 대한 것입니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데카토인데 이 사람이 공화정 수호의 상징이 됩니다 바키아벨리는 국가가 계속 지속하려면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국가를 이룬 좋은 제도나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훼손이 되고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장점을 회복해야만이 국가의 장기 종속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로마는 장관 세월 동안 이렇게 번영을 할 수 있었던 게 공화국의 덕과 정신을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교와 법과 제도 특히 고결한 인물들이 나와서 초기 정신의 회복을 주장해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카토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토는 로마의 덕과 전통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자기도 몸속 그렇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당시가 아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스의 사치품 오락 사상이 물밀듯이 밀고 왔습니다 카토는 망한 그리스라든지 타락한 사회의 문화 유익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망하려는 나라는 분명히 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망하도록 만든 그런 사상 문물이 결코 로마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런 문물이 사치와 부패를 조장을 해왔습니다 그 앞장선 사람이 스키피오 등 기족층이 되겠고 그래서 카토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사유재산을 훔친 도둑은 욕새를 차는데 공공재산을 훔친 도둑은 부와 쾌락에 파묻혀 산다 그래서 특히 공공재산을 훔친 사람들이 더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 자신의 소박한 삶과 철학을 전파하는 데 앞장을 썼습니다 결국 로마의 덕, 전통 이런 게 어디에 녹아있냐면 종교에 많이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카토는 그리스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지는 이런 종교 의뢰를 많이 비판을 했어요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서 로마의 덕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 삶을 농장일과 연관시켜 가지고 생활하는 노력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뢰라든지 이런 걸 검수하고 간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토는 봉헌물 이런 것도 규모나 양이 아니고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가치에 부합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기도문 이런 것도 표준화를 했어요 간략하게 요즘은 우리 종교행사 가보면 발언문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다 듣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마음이 담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표준문을 만들고도 했는 것 같습니다 표준문에 단어만 좀 바꾸면 여러 가지 용도의 농사일도 쓸 수 있고 대론하는 데 또 사업하는 데 쓸 수 있게끔 그런 표준문도 만들었다는 내용이 농업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제사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에 제사가 사라지고 있는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 음식 발현하고 너무 힘드니까 며느리들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요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게 됐는데 점점 이걸 간소화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안 하면 이 전통이 아예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노론의 영수인 윤정 같은 분은 판의 크기를 정해줬잖아요 이 판에 담을 음식만 해라 간단하게 하라는 뜻이죠 옛날에도 제사 이런 걸 간소화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사가 번잡해서 못 지낸다 이런 것보다도 간단하게 지내더라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이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카토는 그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탱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했고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입니다 군공을 차곡차곡사 성진해서 로마 정치의 최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7살에 징집이 되어서 마르켈루스 군단에 거기서 군생활을 합니다 마르켈루스 장군이 굉장히 군을 훈련도 열심히 시키고 엄격하게 백령을 운영했는데 그게 딱 적합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훌륭히 군대생활을 했고 결정적인 것은 BC 207년의 메타우루스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로바리 스페인에서 알퍼스를 넘어서 한니발과 조우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알퍼스를 넘자마자 개멸시킨 그 전투가 메타우루스 전투인데 그때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성리를 한 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 바탕으로 204년 재무관이 되고 바로 스피키오 아프리카누스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가스도 전쟁을 했고 전쟁에 승리한 후로 19년에 토목건축관리관 198년에 법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년도는 정계에 진출해서 집중관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관이 되고 나서 스페인을 정벌하는데 공을 세우고 또 집중관 후에도 BC 191년에 안티오코스와의 전쟁 테르모필라이에서 공원을 세웁니다 그 후에 184년에 감찰관이 되는데 이 사람은 감찰관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군기잠대는 딱 적합한 사람인데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엄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거는 그 후에 사람이 카토 192 이랬을 거다 생각해서 조상을 만들었을 텐데 엄격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연설가였습니다 키키로 이전에 가장 뛰어난 연설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문필가로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 기원에 대해서도 글도 썼고 또 농업에 대한 유명한 글을 썼는데 그 책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계도로서 처음에 한 게 뭐냐 하면 BC 195년에 사치검지법 폐지안이 올라오는데 홀로 반대를 합니다 홀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 또레이로 느껴졌겠죠 겉으로는 실패를 했는데 신념의 정치인의 모습을 처음부터 각인을 시켰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 연설을 보면 원로는 로마를 지배하는 폐권자인데 그 위에 만누라라는 또 하나의 폐권자가 있더라 그래서 사치검지법 폐지하고 나면 여자들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선조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게 모든 법률을 타도할 것이고 사치와 탐욕 이거야말로 위대한 나라를 무리 뜨는 역병이다 우리는 그리스와 아시아를 가다 보니까 모든 관론조 유혹을 담은 보물을 가져왔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포획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의 덕이 세퇴하지 않을까 나는 걱정입니다 또 부인들끼리 사치 갱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로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겁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연설을 했는데 그래서 리뷰스 로마사에 전문이 다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 집정관에서 사치검지법에서 패배하고 나서 스페인에 반란이 나면서 스페인을 가게 되는데 왜 반란이 났냐 하면 스키피오가 스페인을 정복했지만 그 당시에 카르타고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세금 이런 걸 별로 거두지 않았어요 인질도 풀어주고 굉장히 사탕발림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대한 통치를 했는데 막상 전쟁 끝나고 로마군이 주둔하면서 그 통치 비용을 받아내려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까지 나는데 스페인 통치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여기 내륙지방은 문명화가 안 된 지역이었어요 또 이게 산이 났다 보니까 여러 부족구가 쪼개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큰 나라가 없어서 로마를 대신해서 뭐 조공도 세금도 받아내고 또 질서를 유지해 집을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로마군이 주둔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버려도 되는데 버릴 수 없었던 게 한니발에 든 악몽 때문에 그랬어요 또다시 한니발 같은 님이 나와서 이 스페인을 기반으로 로마를 쳐돌을까 싶어서 이걸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골칫덩어리였는데 카토는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내륙지방까지 진압을 했는데 방법은 이의제의도 시키고 특히 토착미를 용병을 사용해서 그런 효과를 봅니다 로마군 숫자도 조금 밀리니까 용병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용병을 쓰자고 카토가 말했을 때 부하들은 반대를 합니다 아 이게 너무 굴욕적이다 그 애들한테 돈 주고 자기에게 로마군이 체면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럴 거 없다 우리가 얘들 써가지고 이기면 전리품 갖고 주면 되고 우리가 지면 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써자 이렇게 주장해서 그런 정책의 효과를 봐서 이제 재빨리 그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자기가 머문 날짜보다도 더 많은 마을과 도시를 점능했다고 카토는 떠블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전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재정개혁을 단행했다는 거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별 고정세금제도를 주었어요 징세청부업자한테 맡기니까 저거 맞도록 거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고정액을 주고 그것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조세장을 줄여 갔습니다 그리고 광산을 구교화했는데 아까도 말씀 여기는 가난한 지역이라서 세금을 구두받자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산 수입 이런 걸로 점령비용 이런 걸 마련하고 토창인들 일자리 제공도 하고 이래서 스페인 상황을 빨리 정리를 했는데 너무 잘 정리하다 보니까 다음 집중관이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다음 집중관이 됐는데 스키피쿠오 입장에서는 카토가 잘 정리 못 할 거다 생각하고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 이런 게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의문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 안티오코스 그때도 제가 설명했는데 카토는 테루모필라이 전투 승리의 주역입니다 테루모필라이가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에오보이가 있고 포키스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데였어요 스파르타의 레온이다스 왕이 300명의 백력으로 수십만의 페르시아군을 맞았었던 곳인데 그때 페르시아군도 산디를 넘어가서 배후에서 공격해서 전멸을 시키는 상황이 됐었는데 로마와 안티오코스 군과의 싸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적더라도 주영지물을 이용해서 막았으면 참 공격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걸 카토가 큰 공을 세워요 그 산을 정상을 점령해서 뒤로 배후를 급습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산 정상이 세 군데 있었는데 두 군들은 실패를 하는데 카토가 이끌고 간 그 부대만이 그 산을 점령을 하고 배후를 급습함으로써 안티오코스 군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 공으로 카토는 로마에 직접 가서 전공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안티오코스 전쟁에 대한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너무 쉬운 전쟁 아니었느냐 그 마그네시아 전투는 집전관과 부사령관이 없이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전관인 루키우스 스피보도 뱅이 걸려 있었고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도 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전을 못합니다 전투에 참전을 못한 데도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이 나서서 전쟁을 했는데도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약한 적하고 싸운 거 아니냐 사실상 테로모필라에서 전쟁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 그 뒤에 안쪽 구선군이 굉장히 열시에 있긴 있었지만 7만의 백력을 가지고 맞았었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쟁했는데 스키피오가 전쟁에 직접 참여해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또 그리스와 아시아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이동해 갈 때 트라키아 산적들한테 약탈을 당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전리품 관련 부정부표도 많았는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자신이 아들이 그때 어떤 일로 포로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걸 안티오코스가 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일종의 뇌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그 당시에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랬는지 국고에 납입될 재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전리품을 병사들한테 많이 주고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로마가 흥청망청하는 도덕적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걱정하면서 또 이 전쟁이 아프리카누스가 자기 개인적 자심을 위한 전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전쟁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분위기도 조성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있고 이게 아들인 것 같습니다 포로가 된 아들을 돌려받았는데 이렇게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성인인데 이렇게 작게 그려놓은 것은 아버지의 부정을 너무 포시했고 아들은 어리게 보이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좀 비판적으로 그린 거죠 이제 BC 187년에 카토가 스키피오를 탈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스키피오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다른 데서 파피니텐 튀어나온 그런 말리우스 불소라는 집정관을 했는데 189년에 이 사람 회계조사에서 우연히 파생된 그런 결과였습니다 말리우스 불소는 원론이 성인하지 않은 갈라티아족과의 전쟁을 수행했는데 자기는 승리했으니까 개선식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 원론이 성인도 안은 전쟁이 해놓고 어떻게 개선식을 요구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징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조사도 하게 되는데 회계조사를 하는 김에 안티오코스 전쟁 전체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 집정관인 루키우스 스키피오에 대한 것까지도 조사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아프리카누우스가 개입을 한 겁니다 아프리카누우스가 공식적으로는 부사령관이었지만 사실상 책임을 진거 아닙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하고 이러느냐 우리가 전쟁 승리해서 잘 왔고 많은 돈을 북구에 넣었는데 뭘 조금 덜 쓰고 덜 쓰고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렇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대 정치사건으로 비화를 됩니다 그게 공인의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공인이란 것은 아무리 전쟁이 이루고 많이 뺏어오더라도 해계에 맞게 해야 맞지 어떻게 좀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카토가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토는 아프리카누우스의 약점을 공략하고 또 아프리카누우스가 좀 오만하게 이렇게 별거 아닌가가 왜 문제 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원로원들이 질시와 의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이용해서 카토는 공략을 했고 아프리카누우스는 자기가 공식적으로 책임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좀 뒤에 물러나서 슬슬 뒤에서 개입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다 보니까 자신을 위기로 몰아갔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원로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게 보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계속 집중기로 카토가 추궁할 수 있는 여지를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라쿠스 형제의 아버지가 되는 이 사람이 배노를 안 했으면 그 루키우스 아프리카누우스의 동생이 감옥에 갈 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는 결국 자기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카토는 나중에 감찰관에 당설될 수 있는 그런 맹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스키피오가 굉장히 서툰 대응을 해 버렸어요 아주 훌륭한 공을 많이 세우고 이런 분인데도 고발이 들어왔으면 고발에 대해서 그래도 겸손하게 대응하고 이랬으면 훨씬 더 자기 격이 올라갔지 않겠어요 품격이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걸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고발에 대해서 동문서담을 합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잘못한 거 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갔으면 큰 문제 없을 텐데 자기 과거 위대한 업적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내한테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렸어요 지화기기가 역시 스티르 테르티우스나 국고에 납부하는데 겨우 400만 이것 때문에 왜 문제 삼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렸어요 400만이라도 크든 작든 공검이지 않습니까 공검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되었다 안 되면 내가 갚겠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쉽게 해결될 일을 굉장히 어렵게 풀어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심한 것은 제출할 서류를 고발자들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발자들 입장이 어떻겠어요 또 그 다음 날은 재판장이 나왔다가 오늘이 보니까 자마 전성일이다 자마 전성일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카피톨리노 신전으로 떠나버립니다 관련된 서기도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공화정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원론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 거냐 자기가 시민이면 시민으로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출석 요구는 나오지도 않고 이것이 굉장히 여론을 악화해 버립니다 동문서답하고 재판불출석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스키피오한테 오게 되었다 스키피오는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니까 결국은 리테르눔이라는 자기 별장으로 언둔을 해 버립니다 스스로 추방을 해서 이제 언둔을 하게 되는데 정치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한 거나 마찬가지고 또 다시 돌아올 여지를 신은 주지 않았습니다 건강의 악화로 명을 단축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잘못한 것을 사과하며 대응했다면 카토의 공식세는 무의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기회였는데 놓쳐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것 아닌게 크게 비화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별것 아닌것 가지고 침소봉대 돼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날리면 이런 언어라든지 또 최상병 사건 이런 것도 보면 그걸 자기 직접 개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가만히 나와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을 그렇게 과잉대응함으로써 문제를 키워버렸는데 이게 사실은 A를 지키고 조금 겸손하게 하고 하면 다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지금 상황이 와버렸고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고집을 피우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꼭 1500명 늘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5,600명 정도로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끝까지 대치한 전국으로 가갖고 뭐가 되겠어요 그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으로 봐서 그래서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